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내가 맞지 않는 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, 대문,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거울이 들어있다. 돈을 갖고 나가는 거죠.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내 남편 바람나라고 빌었는 거예요. 그렇다면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거울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. 첫 번째, 그거 없애주세요. 두 번째, 집에 탁 들어왔는데 안방이 보인다. 안 됩니다. 더러워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데 문을 탁 열면 안방이 바로 보일 수 있어요. 거기에다 또 침대까지 모이는 거예요. 그럼 돈 안 되죠.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하면 문을 탁 열었을 때 예쁜 꽃 그림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. 꽃 그림 잔잔한 거 말고요. 큰 그림. 또 문을 탁 열었는데 화사해 보일 때. 그렇다면 집 분위기가 화사해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.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. 좀 더 화사하고 밝게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를 좀 하십시오. 그렇다면 더욱더 좋고요. 근데 우리 문을 열었는데 화해 기운이 있어요.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쪽에 그럼 화장실이 보인다. 이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또 화가 들어와 있으면 상대에 보일 땐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. 그렇다면 그 집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그 풍수는 문을 열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. 그리고 특히나 딸아이는 현관문 바로 옆에 방을 주지 마십시오. 딸아이는 그 아이는 분명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맥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죠. 수맥은 어찌 보면 주택에는 수맥이 많이 흐릅니다. 아파트도 수맥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아파트에 수맥을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주택에 수맥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수맥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나는 수맥을 타고 오히려 잘 되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. 이 세상 사람은 다 한다고 해서 다 머무르지는 않습니다. 내 사주에 돈이 있어야만이 돈이 머물러 있어야만이 돈이 있잖아요. 돈은 많이 만졌는데 돈이 다 나갔다? 자기 사주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. 사주라고 하는 건 타고났지만 팔자는 만드는 거잖아. 사주는 내 기둥을 만들어서 타고났을 때 내 기둥은 이미 가지고 타고났어요. 팔자는 내가 어떻게 이걸 양옥집으로 만들 것이냐 한옥집으로 만들 것이냐 내 수가에 달려있어요. 내가 수단이 좋으면 팔자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팔자를 만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전만 보려고 물어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내가 내 사주를 알면 내 팔자를 만드는 거지요.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을 만드는 방법 내 사주에 금이 없는데 돈이 되겠어요? 안 되지. 그렇듯이 저희처럼 이런 일을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. 저를 찾아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. 그러면 제가 돈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. 내 집에 돈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많습니다. 금전을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한테 많은 부자로 살 것이냐 적은 부자로 살 것이냐 그냥 그냥 살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거는 내 마음에도 달려있지만 사주팔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내가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십시오. 꼭 오십시오. 돈 만드는데 제가 그런 체도 있습니다. 내가 돈을 만들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거울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. 안방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. 주방과 거실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 경계는 커튼으로 반만 3분의 1만 내려줘도 그거는 경계가 됐어요. 그럼 돈이 안 나가요. 그렇듯이 화장실도 막바로 보인다면 돈이 안 만들어집니다. 그냥 돈이 안 나가요. 그렇게 하면 안 나가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